잘 알려지지 않은 야쿠르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모르시는 분 없죠? 일본에서 최초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도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야쿠르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이 야쿠르트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90% 이상은 이 사실을 모르시고 야쿠르트를 드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 이 야쿠르트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숨겨놓고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비밀까지는 아니에요 제품에 떡하니 써있거든요 그럼 뜸은 그만드리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건강기능식품 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한국 야쿠르트의 야쿠르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하실 텐데 이 제품은 202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한 병에 들어있는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그맣게 100억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 야쿠르트 제품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병당 220원인데 30병 하루 한 병씩 한 달 먹어도 6,6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100억 보장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와 그동안 무심코 먹었지만 대단한 제품이네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당류가 꽤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병을 자주 드신다든지 엄청 큰 대용량 야쿠르트 제품을 너무 자주 드시면 안되겠고요 맛있고 저렴하고 그러면서 100억 마리를 보장하긴 하지만 장이 좋지 않거나 변비가 있으셔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적절한 제품은 아니죠 그런 분들은 고기능성 쉽게 말해서 체감효과가 확실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시는 게 맞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워낙 100억 보장 제품들이 많고 그러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서 제품 고르는 게 힘든데요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좀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보장윤수가 높은데 저렴한 제품 즉 가성비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보장윤수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때는 보장윤수 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보장윤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들은 제품에 300억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1억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보장윤수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장윤수는 사람이 먹었을 때 장까지 살아가는 마리수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유통단계 즉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이내에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품 안에 살아있는 마리수가 최소 몇 마리입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고르실 때 보장윤수 100억, 1000억, 4000억 이런 보장윤수 멘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균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실상은 대부분 보장윤수를 먼저 보시죠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계속 보장윤수에 신경을 쓰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보장윤수 제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겠죠? 어떻게? 실제 기능이 좋거나 장애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난 균보다는 유통 단계에서 안정성이 좋은 균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기능성보다는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안정성만 좋은 값싼 균주만 넣은 100억 보장 제품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그런 제품들이 요즘 한 달 분 기준 1만 원 전후에 판매가 되는데 소비자들은 싸니까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체감 효과도 없는데 유산균, 비피더스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몇 달 몇 년씩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래서 제가 보장균수 말고 어떤 균이 얼마나 사용된지를 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이 아크루츠 제품 보여드리면서 보장균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크루츠 제품이 욕한 건 아닙니다 제품에 담긴 추억도 많고요 맛있잖아요? 그렇다고 광고도 아니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품 추천은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을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